안녕하세요 금일은 싱가폴 선사 퍼시픽 인터내셔넬 라인즈, 필,의 선박 발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외신보도,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원즈에 따르면 퍼시픽 인터내셔넬 라인즈는 렌즈 이중연료 추진만 3000티오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하였습니다. 발주한 선박의 척수는 8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수주한 조선소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소 및 한국의 지디현대중공업입니다. 이들 선박은 두 조선소에서 각각 4척씩 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의 선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선박 브로커는 척당 약 1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약 15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2조원, 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이후 순차로 선주 측의 인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사양은 만 3000티오급 렌즈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연료탱크는 두 조선소 모두 타입B 렌즈 연료탱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입B 렌즈 연료탱크의 특징은 선박 내부에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화물, 컨테이너, 적재 공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안정성 관점에서 슬로싱, 액체 요동, 현상에 강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적합한 프리미엄 사양입니다. 선박에 설치되는 메인 엔진은 후동중화 조선은 저압가스 분사 방식인 WinGD XDF 엔진이며, HD현대중공업은 고압가스 분사 방식인 에벌런스 미 GI 엔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싱가폴 선사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인즈, 필, 선사의 기존 발주 이력을 보면 2022년부터 18척의 렌즈 추진선을 발주해 왔습니다. 장난조선 14,000TU 4척, 양치장조선 8,200TU 4척, 후동중화조선 13,000TU 5척 및 9,000TU 5척 등입니다. 그동안 중국 조선소에 집중되었던 물량이 이번에 한국의 HD현대중공업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 이번 수주 소식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현재 이 계약은 조선업계와 외신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상장 쌓인 조선소의 공식공시는 수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 컨테이너 선사순위 12위 필의 최근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복량은 44만 2,2001TU 100척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31만 1,998TU 82척입니다.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박의 선복량은 13만 203TU 18척이며, 신규로 주문한 선박의 선복량은 22만 3,864TU 23척입니다. 필선사는 지속 선대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 선박이 증가하면서 용선하여 운용하는 선대 규모는 자연스럽게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